아, 메인은 먼저 접수가 안 돼. 왜 안 된다는 겁니까? 예? 왜 안 돼요? 본인 마시세요? 이거 수학창고선데? 누나 화장했어? 어? 어. 붓냄새가 나. 역시 내가 상상했던 얼굴하고 똑같아. 영호야! 그가 대학교를 졸업하던 해 우리는 마침내 부부가 되었다. 남자 캐스팅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었거든요. 한 신인 배우가 피디 사무실로 들어와서 저한테 피디들이 보는 앞에서 넙쭉 흔절한 것이 보였어요. 그 배우가 안지옥 씨였죠. 그 신인으로서의 배짱 그런 것들이 인상적이어서 거기서 남자 주인공으로 캐스팅을 했냐. 그 자리에서 확정을 했죠. 내 곁에 빗자리 아 짝이다. 예? 매일매일 약국에 가서 당근 있어요? 이런 토끼가 있었거든? 에이그 임진왜란 때 유행하던 얘기하고 있네. 애기네 애기. 약국에서 약사가 당근 딱 내놨더니 어? 당근 파는 약국도 있네? 하고 그냥 도망갔지? 이게 예전에 김혜숙 씨가 여기서 승무원으로 나오셨지 않나요? 맞죠? 이모. 이모 조카요. 네. 형. 내 이모를 대신해서 사과한다.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. 거니 씨. 그래도 이게 다 거니 씨 건강을 위한 거예요. 나한테 고맙다 그래야지. 고맙다olon 이모. 부러 wine. 여러분들도. 어머니 ㅇㅋ 감사합니다.